NICE GUY FASHY GUY ON THE NIGHT 모두가 내게 말해 Better watch out girl 가질어 나의 목소리 How's I be the main way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돌 라디오에 오랜만에 왔어요 오랜만에 왔어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모으세요! 모인 액소! 안녕하세요 모인 액소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스페셜 디제이인 만큼 스페셜하게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희만큼 모인 액소의 끼를 달성시켜줄 디제이가 많지 않아요 그 부분을 지켜주시기가 좋죠 돌랑이를 위해서 볼맹이라는 것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직까지도 못 정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추천을 해주실 수 있나요? 4D 4D? 아니 아니 4D 진짜 우리랑 밖에 안 다르다 생각하는 게 똑같네요 어떻게 나한테 한 번 어떻게 옷 나오네? 이런 느낌으로 예비디니까 예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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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디 리디는 좀 리우야 나 삐덕이 리우는 좀 몰라 전 예뿌디로 갈게요 린디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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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뿌디 린디동 린디로 가보도록 할 수 있겠네요 저는 2NE1D 2D를 하세요 2D를 하세요 2D를 하세요 2D를 하세요 2D로 가시고요 2D를 하겠습니다 형 2D하면 제가 4D하겠습니다 왜 4D예요 그냥 3D로 가세요 3D로 가세요 학디 어때요? 학디 학디 입은데요? 재현이는 재현씨는 워낙 유명하니까 명 MC 명 MC가 유명하니까 멍디 멍디 옛날에 멍디로 활동을 했었어요 작가를 림없이 1D 아 그러면 저 D 제명을 바꿀까요? 네 0점 쌌으니까 0리 근데 굉장히 본인만이 가질 수 있는 영감이 좋지 않잖아요 어.. 8점 쌌 때가 훨씬 놀랐습니다 0점은 예측된 결과였고요 이미 예견된 결과였어요 왜냐하면 비하인드를 하나 펴 드리자면 저는 일단 명재현 선수 앞으로 했을 때 활을 안 들고 나갔고요 활을 들고 나가라고 했을 때 활을 걷고 들고 나갔어요 맞아요. 소기 직전에 심판 선생님께서 뛰어오셔서 그만 늘어들었어요. 그만 늘어들었어요. 뒤로 쏘고 냈거든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0점이 안 놀랐다. 사실 저희가 양봉을 당일에 몇 분 잠깐 배웠는데 알려주신 선생님께서 다 끝나고 오셔가지고 사람 안 맞힌 게 당연히 네. 심지어 저는 몇 번도 못 써보고 올라왔어요. 그쵸. 갑자기 가셔야 돼요. 왜? 진짜요? 저희 굉장히 안전하게 늘려도 끝났으니까. 아 그쵸. 네. 안전수칙 다 배우고 올라왔어요. 같이 오십시오. 너만의 사람은 어렵고 빨리 말해줘 예수. 저 맛있는 거 너무 먹었더라? 아 오리고기 오오 오리고기 먹었어요? 오기 오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쉬러 갔는데 성묘를 다녀와서 저도 약간 약간 산에 등산을 하는 기분이었어요. 운동을 하고 왔는 기분이 많았어요. 건강해져서 네. 오늘 일어나는데 6시더라고요. 저녁 6시요? 네. 아 그럼 허리를 다 사주세요. 이거 때려도 쉬어야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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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에혼부터 했던 애. 진짜? 아 왜요? 아니요. 잡곡 아니지. 오케이. 탭 아니에요. 탭! 아 너무 잘 모르겠어요. 아 너무 잘 모르겠어요. 진짜 잘 모르겠어요. 이거 진짜 잘 모르겠어요. 아 못했어. 오케이. 아니 직세. 도일리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아니요. 다른 멤버 이곳이 못 대답해. 그니까요. 거의 다닛았다. 저는 여기 오늘 한 번 해드렸잖아요. 뭐 아니면 더욱 비닐기 like 한 거 나의 시카이 프랜 시카이 맞지 안 넘어오고는 못 배긴다니까 한 바퀴 입었을 거예요? 모넥도의 재현 배우 응원은 백종이지만 양속 실력은 쩡쩡 방송국에서 만남부터 키스명 재현 모넥도의 엉청이난 벌레 잡는 세 땡코 아리스카 나 왜 벌레 잡는 사람이야? 희한시가 좋아 다이어트 맞죠? 희한시가 왜 저 영상보서를 찍어야지 희한시가 팔을 이렇게 옆으로 90도로 만들어서 아 이렇게 만들어야지 연기를 다 같이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도넛 도넛으로 할 거다 난 나가는 가수가 될 거잖아 난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할 거야 난 후기 친구들을 만날래 이러면 가볼치 난 땅에서 두치 난 이놈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럼 넌 이놈 같은 건 필요하지 마 그냥 멋지게 쓰면 누굴 거야 그들은 두피야 안 와 안 와 좀 하지 마 안 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기 오기 아, 여기 성실이 하다랏 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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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디너 살 땐 와우 아빠 지갑에는 손 댄 적 없지만 아빠 명품 웃을 걸친 적은 있어 어릴 적고 날때 엄마 잔소리 안 듣고 빵바닥 문이를 세워본 적도 있어 친구 왕세 부모님이 늦게 자서 조금 늦을 것 같으니 기다려달라 해 We're night We're night We're night sky We're night sky We're n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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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know my birthday 오늘 처음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버리겠소 가능할 리 없겠지만 그때 내가 먼저 널 쳐버리겠소 I don't know what you love 한 잔은 귀가 간지러울 Don't lose her I'll do this I'll do this L.O.V.E. Hate this world 키가 차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나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쌤님 둘이 같이 오세요 이거 진짜 안녕하세요 하나 하나 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위 치 discovering 하나 둘 셋 응 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